관음점만 복덕이고 마당은 썰렁한 맞선 명당 배성사. 지루한 2번 카메라에 모처럼 움직임이 포착됐다. 큰 남자가 주지스님 방으로 들어간다. 주지스님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뭔가를 얘기하는데 특 A급 짝으로 긴밀한 부탁이라도 너그러운 걸까. 아하 짝 찾으러 온 총각이 아니라 짝 찾아주는 직원이란다. 2005년부터 2년 몇 끼 사찰로 나서면서 대성사인 총 7000명의 회원이 인터넷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. 그 수 어마어마하다. 아침 이후 관음전을 찾는 어머니들의 발길은 계속해서 이어진다. 관음전 내부는 이미 만원 사례다. 간절한 마음으로 신부감 파일을 보고 또 보는 남자가 있는가 하면 보다가 지친 듯한 남자도 있다. 유일하게 지치지 않는 건 어머니들이다. 종이가 닳도록 책장이 헤어지도록 보고 또 보고 고르고 또 고르고 계신다.